퀵더 버베 퀵더 버베 퀵벌레 인자 제가 초심을 잃었으니까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초심 찾으러 가볼게요 근데 허팝이 어떻게 서버했습니까? 400만 유튜버시던데 기합으로 기합은 시합 뭐 기합이야 수년간 극단적인 초심을 유지하며 구독자 400만명을 돌파한 콜팝을 찾아갔다 이거 맞지? 네 허팝님 허팝이 허팝 허팝님이야 허팝이야 콜팝이야 여기 비가 하나 비가 하나 사는 것 같지? 우와 future 그 후 그 후 오늘 하루 종일 다 빼 죄송한데 저희가 스케줄이 20분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발차기 두 번 빨리 하고 저희 다음 참가자한테 빨리 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바빠요? 어 근데 주머니 뭐예요? 미안해요 어? 차기 전에 잠깐만 님들아 근데 이 사람 너무 해맑다 그냥 대충 놀아주는 척하고 갈게 안 맞다 우리랑 아아아아 라운드 2 파이트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이씨 Who's next? I'm new here